이제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국회를 환영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관 영광을 위해 충성을 가할 것을 굳게 봐주십니다. 바로 애국과 재창원 1절을 힘차게 부르시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관 영광을 위해 충성을 가할 것을 굳게 봐주십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관 영광을 위해 충성한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관 영광을 위해 충성한 태극기야, 자리에 작성을 시도합니다. 자리 핵분 monetary